1. 식품위생법의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반응 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1. 식품 첨가물 2. 화학적 합성품 3. 표시 4. 기구 정답은 2. 화학적 합성품 2. 일반 음식점 영업 중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1. 관할 시장 2. 관할 경찰서장 3. 관할 보건소장 4. 관할 세무서장 정답은 1. 관할 시장 3.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식품의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구는 사용 후에 세척, 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의 조리에 종사하는 자는 위생물을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일동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4. 식품 원료 중 부패에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은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4.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식품 접객업 중 부거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3.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설립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4. 중소기업자가 설립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정답은 4. 중소기업자가 설립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5. 영업의 종류와 그 허가관청의 연결로 잘못된 곳은 2. 단란주점영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의약품안전청 3. 식품조사 처리업 시 도지사 4. 유흥주점영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정답은 3. 식품조사 처리업 시 도지사 6. 퇴균성 식중독 중 감염형이 아닌 것은 1. 살모넬라 식중독 2.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3.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4. 포도상구균 식중독 정답은 4. 포도상구균 식중독 7. 포도상구균 식중독의 원인 물질은 2. 엔테로톡신 2. 테트로도톡신 3. 에르고톡신 4. 플라톡신 정답은 1. 엔테로톡신 8. 다음 식품과 독성분의 관계가 틀린 것은 1. 돋보리 테물린 2. 석조개 삭시톡신 3. 보거 베네로핀 4. 돋거성 무스파린 정답은 3. 보거 베네로핀 5. 도자기류의 알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유해물질은 1. 석탄산 2. 카드뮴 3. 칼슘 4. 포르말린 정답은 2. 카드뮴 10. 과일, 채소류의 선도 유지를 위해 표면 처리하는 식품첨가물은 1. 강화제 2. 키막제 3. 보존료 4. 품질개량제 정답은 2. 키막제 11. 식당 종업원의 손소독에 가장 적당한 것은 1. 승홍수 2. 중성세제 3. 역성비누 4. 염소용액 정답은 3. 역성비누 12. 부패가 진행됨에 따라 식품은 특유의 부패치를 내는데 그 성분이 아닌 것은 1. 인돌 2. 황화수소 3. 아세톤 4. 휘발성 아민 정답은 3. 아세톤 13.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여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호박산 나트륨 2. 글루타민산 나트륨 3. 안식향산 나트륨 4. 규소수지 정답은 3. 안식향산 나트륨 14.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은 1. 승홍 2. 난니톨 3. 붕산 4. 포르말린 정답은 2. 난니톨 15. 무커시에 많이 들어있는 독소는 1. 솔라닌 2. 고시폴 3. 테트로도톡신 4. 아미그달린 정답은 2. 고시폴 16. 지용성 비타민만으로 된 항목은 정답은 1. 비타민 A, D, E, K 17. 과일잼 제조식 잼 형성의 기본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1. 소금 2. 설탕 3. 팩틴 4. 산 정답은 1. 소금 18. 다음 유지 중 건성류는 1. 땅콩류 2. 참기름 3. 아마인류 4. 런실류 정답은 3. 아마인류 19. 다음 중 대표적인 콩 단백질은 1. 글루텐 2. 제인 3. 알부민 4. 글리신인 정답은 4. 글리신인 20. 다음 중 당질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탄소 2. 산소 3. 질소 4. 수소 정답은 3. 질소 21. 식품의 건조 방법 중 분무 건조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1. 한천 2. 우리차 3. 분유 4. 건조쌀 정답은 3. 분유 22. 전통적인 식혜 제조 방법에서 엿기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2. 엿기름의 효소는 수용성임으로 물에 담그면 용출된다 2. 엿기름을 가루로 만들면 효소가 더 쉽게 용출된다 3. 엿기름 가루를 물에 담가두면서 주물러주면 효소가 더 빠르게 용출된다 4. 식혜 제조에 사용되는 엿기름의 농도가 낮을수록 당화속도가 빨라진다 정답은 4. 식혜 제조에 사용되는 엿기름의 농도가 낮을수록 당화속도가 빨라진다 23. 다음 채소류 중 일반적으로 꽃 구분은 오늘 식용으로 하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곳은 1. 브로콜리 2. 컬리플라워 3. 기트 4. 아티초크 정답은 3. 기트 24. 쌀에서 식용으로 하는 부분은 1. 이강층 2. 게아 3. 베유 4. 웨키 정답은 3. 베유 25.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고 계속 가열하였더니 자극적인 냄새가 발생하였다 어떤 물질이 생성되었기 때문 인가 1. 에테르 2. 알콜 3. 글리세롤 4. 아크롤레인 정답은 4. 크롤레인 26.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물질은 1. 젖산 2. 포도당 3. 올레인산 4. 전분 정답은 1. 젖산 27. 냉동시켰던 쇠고기를 해동하니 드립이 많이 발생했다 다음 중 가장 관계 깊은 것은 1. 탄수화물의 호화 2. 단백질의 변성 3. 무기질의 분해 4. 지방의 산폐 정답은 2. 단백질의 변성 28. 새우 계류를 삶을 때 나타나는 색소는 1. 카로틴 색소 2. 헤모글루빈 색소 3. 아스타신 색소 4. 안토시아닌 색소 정답은 3. 아스타신 색소 29. 사과, 배, 복숭아 등의 주된 향기 성분은 1. 알코일류 2. 황화암물류 3. 에스테르류 4. 테르펜류 정답은 3. 에스테르류 30. 전분의 호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유상태이다 2. 미셀이 파괴된다 3. 엑스선 동심원율이 소실된다 4. 점성이 생긴다 정답은 1. 부유상태이다